참깨죽, 지맛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참깨를 거피하여 갈아서 거르고 흰쌀을 곱게 갈아 가라앉힌 것을 함께 섞어 쓴 죽을 참깨죽, 지맛죽 이라고 합니다. 농정회요, 치안기 1830년경, 호마죽 이라고도 하구요. 원문 용어마거피, 증수, 경초령향, 용리삼합도정, 입호마이합, 연즙동자주, 숙가소식지 번영문 껍질을 제거한 참깨를 쪄서 익히고 다시 볶아 향기를 낸다. 쌀 3옵을 물에 깨끗하게 씻고 참깨 2옵을 넣고 갈아서 즙을 낸 뒤에 함께 끓여서 죽을 쓴다. 여기에 연유를 첨가하여 끓인 다음 먹는다. 조리법 1. 껍질을 제거한 참깨를 찐 다음 볶는다. 2. 쌀 3옵에 참깨 2옵을 넣고 갈아서 즙을 낸 후 함께 끓여 죽을 쓴다. 3. 이에 연유를 넣고 끓인다. 3. 효과 공격 5. 칭질 이ций 5. 일찍 4.bes 2. 강кив 4.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